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교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왜 시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메시지라서 그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권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이 단 5분밖에 남아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생명이 5분 남은 사람과 날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과 구원의 메시지를 나눌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아는지 죄에서 해결했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지 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종교들은 구원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괴명을 지키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나 만일 우리가 그 괴명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합니다 이슬람도 캐텔릭도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불교도 구원 받기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우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수수께끼 같은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세상을 사랑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나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일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은 악하고 어둠을 사랑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실수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는 실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항하니 죄는 불법이라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라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고 또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의 죄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또 천사들의 서로 화답하는 소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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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세 번 반복된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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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계시며 우리와 다르십니다 또한 그분은 영광 중에 높이 들려셨으며 광대하십니다 그분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순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의 아주 나쁜 소식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10편 7편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셔서 매일 분노하신다 그리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인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을 알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살펴볼까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사셨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께 전가되었다는 transfer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향한 모든 진노를 예수가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진노는 예수께 쏟아졌고 예수는 십자가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나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오직 믿음이라 말합니다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악하며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Total Depravity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옮겨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Perfected righteousness 우리에게 정가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멸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스스로 구원하는 종교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포기하십시오 아직도 자신의 힘으로 애쓰고 있다면 지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신뢰하는 어리석음으로 그분의 아들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분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생으로 인한 참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선물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과 평화를 눌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분만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아멘